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테마 40강 구분건물 등기 절차하고 이의신청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건물 등기의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등기된 이후에 발생하는 효과까지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의신청할 때 과정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 부분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건물 등기에서 공부할 때는 구분건물 등기 절차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에서 출제를 많이 하니까 구분건물 등기 절차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잘 세분하셔야 되고 이의신청할 때 절차하고 효력 쪽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이 부분도 정리가 됩니다. 구분건물은 조금 어려운데 구분건물이라는 것은 의가 한 동의 건물을 구조상 내부적으로 세분해서 독립된 건물로 인정하는 경우가 구분건물이며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어떤 게 있느냐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구분건물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이랑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경우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소유자의 의사가 포함이 돼야 돼요. 소유자가 구분건물 등기 의사가 있을 때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구분건물 등기할 의무성은 없습니다. 구분건물 아파트 같은 데 가게 되면 건물을 크게 둘러 나눕니다. 전용부분하고 공용부분이 정해지는데 전용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을 전용부분이라며 사용하고 공용부분은 계단이나 복도나 관리실 같은 경우를 공용이라며 쓰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분리처분할 수 없게 돼 있고 공용부분은 전용부분 처분에 따라갑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500위로만 등기를 하게 되면 공용부분의 효과는 다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전용부분만 등기하는 거지 공용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과는 당연히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공용부분의 경우는 둘로 나눠져요.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규약상 공용부분이 정해지는데 구조상 공용부분의 경우는 계단이나 옥상, 복도, 승강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건 애초에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능력을 부정을 하는데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 집회실의 경우 노인종 같은 경우 등기는 허용을 합니다. 별대 건물이 있으니까 등기라도 등기분은 표제부 외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어서 공용부분의 경우는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더라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고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 따져봤으니까 이거는 건물에 관한 내역이고 이번에는 토지에 관한 내역, 대지권을 따져봐야 됩니다. 대지사용권, 대지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지사용권이라는 것은 뜻이 아파트 구분건물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가 전열부분 500일을 소유하면서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에 어떤 권리가 있을 경우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상계동 50번이라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 상계동 50번이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이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그럼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이 토지에 어떤 권리가 있을 때 집을 짓고 살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우리가 집을 짓고 살고 싶을 때 젊은 자는 건 토지를 사면 되겠죠? 그럼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집 줄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사고 집 줄 수도 있고 땅을 살라고 맞먹었더니 땅 주인이 안 팔겠답니다. 대신에 땅을 빌려 주겠대요. 그럼 지상권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하고 임차권 설정하고 집 지우고 살 수도 있다. 대지사용권은 소유권도 가능하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에 상계동 50번지에 이런 권리가 있더라. 이런 권리를 혼자 가진 거예요. 입주민 전원 다 가진 권리예요. 입주민 전원이 다 가진 권리입니다. 전원 다 가진 권리라는 얘기이고 아파트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입주민 전원은 공동 소유이니까 전원 다 가진 권리 중에서 내가 전년부문 500유를 소유하면서 나와 분리처분할 수 하면 나만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나만의 지분이 있겠죠? 이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대지권이란 말 쓴 겁니다. 그럼 내가 500위로 분양받을 당시에 이 토지에 가진 지분 예를 들어 1,000분의 60이 있게 되면 이 지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얘가 바로 대지권이 된 것이어서 대지권은 대지에 있는 지분을 내게 한다. 이렇게 세 분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집을 잃고 살기 위해서 대지사용권은 어떤 권리가 가능하냐? 소유권도 가능하고 지상권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하고 임차권까지 가능하니까 4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토지관 권리받고 이번에는 등기부 양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 대지도 아파트 전용부문과 분리처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아파트 건물만 또는 토지만 따로 띄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여 있다 보니까 전용부문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금지로서 딱 묶여 버립니다. 묶여서 하나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만 토지만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같이 등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동건물표제부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이건 외우셔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를 한 것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부문표제부의 경우는 501호표제부에는 이때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한동표제부의 경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 기재합니다. 전용부문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토지를 아파트 한동 주민들이 대지로 사용하고 있느냐?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토지이냐? 토지에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등을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재가 상계동, 지번이 50번지, 지목이 대, 면적이 1000제5m 땅을 지금 한동 주민들이 지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토지가 전체 면적이 하늘, 대지라고 알려주는 게 이 뜻이에요. 그럼 일련번호라는 것은 토지 앞에 번호 1자 써주는 겁니다. 여기 그 뜻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토지가 아파트 대지인가 확인했나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500위로 권영받을 때 나만의 지분이 있게 됩니다. 지분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 땅을 샀느냐 빌렸느냐? 땅을 샀을 경우에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 그럼 어떤 땅에 소유권이 있나요? 상계동 50번지죠? 번호 1자 부채 1년번호 따와요. 1번 땅에 소유권이 있더라. 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인가요? 1000제5m 다 내 건가요? 아니죠. 지분이 있죠. 지분을 비율로 1000분의 60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라는 것은 상계동 50번지에 대란 토지 1000제5m를 깔고 앉아있는데 이 땅이 입주민 전환도 공동 소유이고 내가 500위로 분양받을 당시에 나만의 지분은 나도 땅을 샀다는 얘기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얼마큼의 지분이 있느냐? 1000분의 60만큼 내 것이다 확인하기 위해서 등계한 내용인데 중개상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세 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세 분 들어가지 않고 중개상 문제에서는 이것만 물어봅니다. 한동 표제부에 등계할 사항이 무엇이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기지 하더라. 이거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되고 전유부분 표제부의 경우는 대지권의 표시 등계하더라. 이걸 알고 있는데 잠깐 바꿔시기를 하니까 이 두 개의 기본으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 두 개가 등계되면서 아파트 건물과는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묶여 버립니다. 아파트 건물과 대지권은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대지의 경우도 등기부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가. 아파트 토지 등기부도 별도로 등기부가 있으니까 토지만 팔아먹었다고 문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개가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 토지는 아파트 대지라는 사실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실행해 주는데 이건 어디에 등기하느냐? 토지 등기용지 해당 후 사항란에서 갚고 또는 의구에 등기합니다. 갚고나 의구에 등기하는 게 차이점인데 왜 갚고 또는 의구로 갈까? 갚고나 의구란 말을 줄여서 해당고란 말을 써요. 해당되는 구.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아까 대지사용권의 경우는 땅을 사서지 불지을 수 있나요? 그렇죠. 토지 소유권이 있죠. 갚고로 갑니다. 땅을 빌려지 불지을 수 있나요? 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하니까 토지 소유권, 땅을 사서지 불지는 경우는 갚고로 가는 것이고 소유권은 반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더라. 이때는 을구로 가는 겁니다. 이 권리가 갚고로 을구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 이걸 알고 있는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동표지부는 뭘 기지하더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것은 표지부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요부분에 기지한 것이 대지권의 표시도 표지부 등기인데 이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란 것은 표지부 등기가 아니라 갚고로 해당국의 실학할 등기이다 보니까 이 세 개 알고 있느냐? 이 세 개에 대해서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는 이 세 개는 기본으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외운다기보다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게 되면 한동표지부 등기 할 사항이 무엇이냐? 한동표지부라는 것은 외울 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거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요부분 표지부는 기록하는 것이 대지권의 표시기지하더라 여기 끝나게 되면 등기구안의 직권으로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실행하되 여기는 갚고나고 해당국에 간다는 점 이 토지 등기부 나눠서 세 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 등기를 어디에 등기할 것이냐 물어보는데 주된 출제 파트이다 보니까 이 세 개는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세 개를 외워놓으시면 대지권 등기는 다 풀 수 있으니까 한동표지부는 뭘 등기합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기한다 전요부분 표지부라는 것은 대지권의 표시기지한다 이게 끝났을 때 토지 등기부 갚고나고 해당하는 대지권이라는 뜻 등기한다 이렇게 딱 묶어놓으시고 이 세 개 등기가 딱 끝나자마자 아파트 건물과 토지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분리처분하지 못하도록 딱 막혀버립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 세 개 참 잘 내니까 이 세 개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외워놓으십시오. 이 세 개는 그 다음 이 세 개 등기 끝났을 때 발생한 효과예요. 세 개 등기 끝난 이후에 대지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는 분리처분이 금지가 됩니다. 할 수 있고 나눠지는 차이점인데 금방 떠드는 것이 분리처분을 금지하더라. 대지권 등기 실행한 후에는 구분소유권, 아파트 소유권과 대지사용권 즉 거물과 토지에 관한 사항들에 있는 분리시키거나 분리시키거나 가능성이 있으면 일치어용하지 않는다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말을 줄여서 이제 가보자고요. 자 대지권 등기 실행한 후부터 분리처분 금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쵸? 후부터 분리처분 금지다 이렇게 나눠서 나눠 놓고서 따져 볼게요. 후부터 분리처분 금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거꾸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그 후부터 금지란 얘기는 저는 가능할까요? 그렇죠. 저는 가능하지. 반대로 한번 푸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지는 것이고 처분이 금지입니다. 그런데 토지 아파트에 소유권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자의 권리, 소유권의 권리는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가 소유권의 기능이에요. 그럼 아파트 소유권이 가진 자가 소유권에 대해서 분리처분할 수 없더라. 그럼 분리사용수익금지란 말 나왔나요? 안 나왔죠. 처분할 수 없지만 분리해서 사용하고 수익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이해보는 후부터 분리처분 금지죠. 그럼 저는 가능하다. 사용수익 가능하되 처분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보자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허용하는 것은 저는 가능한가요? 예. 사용수익 가능한가요? 그래서 토지나 거물만을 목적으로 한 용익물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 왜 가능할까? 사용수익 가능하다는 것과 가능하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대주권 등기 전에 토지 있던 거물만에 관한 설정된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 신청 등기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이게 왜 가능할까? 대주권 등기 전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영향받지 않느냐 가능하다.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대주권 등기 되기 전에 토지의 거물만을 목적으로 경렬당 가등기에 의견 본등기도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니 전해 들어왔으니까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토지의 거물만을 목적으로 소유권 귀속분쟁을 막기 위해서 가처본등기도. 이것도 가능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쟁이라는 것은 뜻에 부합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1번이 가능한 이유는 사용수익하는 권리니까 사용수익은 가능하니까 허용되니까 가능한 것이고 2번, 3번이 가능한 이유는 전에 들어온 권리니까 가능하니까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부터 금지니까 전은 가능하고 사용수익 가능하다. 이건 사용수익 가능하니까 가능하다 말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이니까 가능하니까 말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반대로 처분하지 못하죠. 거꾸로 사용수익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만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을 저당기 할 수 있느냐. 사용수익 아니죠. 안 돼요. 토지 건물만 저당권 등기 할 수 있을까. 사용수익 아니죠. 안 됩니다.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가업료 할 수 있을까. 안 됩니까.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이유는 전부 다 사용수익 아니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 있다 없다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말을 푸셔야 돼요. 후부터 분리처분 금지.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 사용수익 할 수 있다 해서 말을 만들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부터 금지 기능으로 저는 가능하고 사용수익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만들은 다음에 전에 들어온 건 두 가지는 전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만들고 사용수익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수익이 아닌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풀고 가시면서 이 말에, 이 말에 숨은 뜻이 맞는 것이에요. 이걸 잘 풀고 들어가시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구별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구분 건물 등기 절차의 경우는 시험 나오는 것이 대주권 등기 세 개물을 봐요. 한동 폐지업원은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주부 폐지업원은 대주권의 표시 기재할 것이고 토지 등기부 갚고 날구의 경우는 대주권이라는 뜻 등기 하더라. 이 세 개등기 끝났을 경우에 어떤 절차가 발생하더라. 후부터 분리처분 금지다. 그럼 저는 가능한가요? 예. 사용수익 가능한가요? 예. 이걸로 할 수 있다 없다를 가르마 타시면은 이 부분은 정리가 끝납니다. 여기 조금의 연구가 필요해요. 말을 풀 줄 알고 들어가면서 연구하시면 아,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막 대구 외운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하나씩 풀면서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있다 없다를 가르마 타실 줄 알게 되면은 이 박스가 쉽게 풀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주권 등기로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의신청은 경기관의 결정처분이 부당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등기에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또 부당한 결정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직접 이의한 게 있는 자, 이의신청하더라. 쉽게 얘기해서 원칙은 등기신청인이냐는 겁니다. 원칙은 등기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신청인이 아닌 사람은 못하는 게 원칙이다 보다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보니까 신청인만 한다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편합니다. 제3자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3자가 하는 거 기억하시면 오히려 문제 틀리게 돼 있으니까 신청인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온 것이 저당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 왜 그럴까? 신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을이의 저당권자가 있어요. 저당권자가 병이라는 자의 저당권을 양도합니다. 그럼 저당권 병이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해줄 경우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에는 신청인이 을하고 병 둘이 신청하는 것이지 설정자 갑이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갑은 등기신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아니면 안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등기라는 건 누가 신청할까요? 상속인은 신청하겠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없다고 되는 겁니다. 왜? 등기신청인이 아니니까. 신청 각하당합니다. 등기신청이 들어갔더니 등기 각하를 했어요. 각하당 처벌이 부당하다. 이렇게 되면 이의신청할 수가 있는데 누가 하느냐? 신청인만 한다. 즉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제만 가능하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신청을 했어요. 등기 누가 신청했나요? 채권자 신청한 등기죠. 채권자 신청인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왜?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 등기 실행이 된 경우에 채무자의 등기신청에 의해 등기 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 스스로가 왜 말소했느냐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4명 다 공통점은 신청인 이 개념 딱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이 4명의 사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량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할 때는 부당을 따지는 시점이에요. 부당을 따지는 시점은 등기관 결정처분한 시점 결정시나 처분시보고 이의신청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이의신청은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개 시험과 28개 시험에 답이 돼버립니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틀린 말이니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의신청은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것이 이제 방법이에요. 방법은 이의신청은 어디에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의신청이란 것은 관할 지방 법원에 하게 됩니다. 법원에 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냈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의신청서의 경우는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셔라 등기소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지방 법원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서를 내는 것은 등기소가 되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이쪽이 달라요.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셔라 지방 법원에 하게 되어 있고 신청서는 등기소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구별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등기관 입장에서 해결할 사항 해결하고 해결 못할 때 가족으로 속듯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법원에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니까 한번 털고 털은 다음에 등기관이 해결 못하는 것만 해결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으니까 이의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는 등기소로 이원화가 되어서 나누게 된 계기니까 이렇게 이어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효력이란 것은 집행이 정지되느냐 부정지하느냐 다른말 등기사무가 계속 정지 어떤 걸 취할 것이냐 문제인데 등기사무는 집행 부정지원칙 등기사무는 계속 진행이 되므로 정지되지 않고 계속이 됩니다.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등기사무 정지 안 되고 계속 실행이 돼요. 이게 차이점이다. 기계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다 봤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의신청할 때 절차를 봤고요. 지금 떠드는 내용에 대해서 구분건물 등기 절차와 이의신청할 때 또 우리 OX문제 풀어보시면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린지 왜 틀렸는지 분석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예상문제까지 풀어보시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공부된 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이제 강의 들으신 모든 강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강의 전체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